강등인가봐 강등이네? 흐하하하 오우 더블아퍼 안 일어나 오우 싸대기 오우 날로먹을라 했더니 안되겠네 크흐흫 어 막았는데? 야아 으어어어어 아리오겟 캐헤헤헤헤헤 탔어 어우 그거 아닌데 오 아프다 뚜우씨 안 돼! 그렇지! 어어! 류캣! 에이 너 버렸어 어떡하냐? 강둔 대고 어 뭐야 어허씨 오우유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강릉 잘가아 hin 그러고 있네 어 나 승진이네 어 둘 다 승진이냐? 아까 강둥이였잖아 어어어어! 어 뭐야 아 저 은근 아파다 뭐야 아 류잔! 에헤이 너무나 됐죠? 아 됐어 못하나? 오 딱지 오오 어어? 오우씨 아 계속도 돼 저거? 어? 하하하하 못하겠다 오우씨 탁선 제발! 어어 다행이다 하하하하하하 아 저거 잡고 걸리네? 크으 나이스 나이스 이야아 나이스 아 아 흘렸던데 크으 탑서 나이스 어어 류캣 팀은 잘 잡히는 대신에 질 질이 좀 낫지 흠흠 제 생각엔 그런거 같아요 오우씨 따쉐에에에에에에에 흘려 질 탑 탑 Ryan 툶 요거 어르 와이 가 제일 옥 오우 나이스 저 다 맞는구나 아 안맞네 아 뭐야 아이구야 나이스 이야 한 번 더 합니까